어이구 얘네들이 참 많이 격해졌어 많이 큰 것 같다 안 본 사이에 하도 개밥을 처먹여가지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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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핥아댔냐 얘 얘도 꼬리제 많이 치네 옛날에 안 치다니 시크한 놈 개아램 얀데레 얘는 얀데레 어? 쿨데레 쿨데레 남자 강아지는 얀데레 아 얘는 얘가 쿨데레 얘가 쿨데레 깨물어서 어 으악 진짜 깨무네 어우 땀소리났어 방금 이빨 부딪치는 소리 아이고 씨 왜 목줄 꼬였어? 아니 그냥 눕네 얘는 뒷다리 드는거 봐 뒷다리 드는거 봐 어 얘도 무는데 얘도 무는데 어떠냐 나의 쓰다듬이 뿅가 죽을거 같지 하하하 핸드폰 할지 말라니까 자꾸 할래 어이구 막 먹을라 그래 나를 야야야야 씹으면 어떡해 하하하 아주 그냥 둘이서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구만 염탕한 것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벌써 빠져가지고 애는 표현을 별로 잘 안해 아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왜 이렇게 깨무는데 나 누랑이 누랑이도 물어 하하 하하 얘네들 가면 개밥 누가 줘 하하 개하렘 춘춘거리긴 새끼들 여름날이 걱정되는구만 여름날 이거 뭐지 비닐하우스 찜통인데 하하하 벗겨줘야지 뭐 니가 비닐하우스 니 비닐하우스에서 있어봤냐 있어봤지 당연히 저 죽어 재작년에 비닐하우스에다 비닐하우스 안에 토끼 도망쳐가지고 도망쳐 존나 찜통 찜통되는 줄 알았어 히히히 진심으로 즐거워보여 너 기침하냐 쟤 하하하 스웨터 이게 뭐야